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미신이 참 많은 나라였습니다. 서양 성교사들의 우상순배 그 많은 가르침과 근대교육 덕분에 미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신이 많았는지 미신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선말 민비는 진령군이라는 무당에게 홀려 무당이 국정을 운영하고 인사까지 좌우했었습니다. 이같이 한 나라의 황후라는 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혼탁하여 나라를 망쳐놓은 사례가 있듯이 과거 조선이라는 나라는 갈 길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여전히 점집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아 박정희 정부 시절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미신타파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신당 파괴와 무당대를 불러 굿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굿을 하면 소음을 이유로 경범죄로 처벌하고 무당을 잡아 가두곤 하였습니다. 1973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마을풍속을 쫓아낸 새마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경남 울주군의 한 갯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300년 동안 계속되어온 미신 행사를 청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미신타파운동에 앞장서 당산제나 풍어제와 같은 마을 제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국가같은 주술행위뿐만 아니라 정월 대보름에 진행된 동해안, 별신굿, 당산제, 지신받기, 솟대깎기 같은 세시풍속 역시 무차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입구의 경계 표시물로 장승, 당간지주, 솟대 등을 세워 특정한 영역이 시작되는 고심을 표시했으나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의 장승과, 선왕당, 돌무덤, 성왕당, 상신각 등 토착신앙 시설을 적극 철거하였습니다. 미신의 무화지경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신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스스로 농촌을 바꾸고 농촌 근대화의 앞장서기 만든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이름을 보아도 이 땅에 뿌리 내렸던 무속신앙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란 이름 자체가 오늘날 신길동 색강 근처에 있는 방아고지 나루터에서 행하던 영등굿에서 왔다고 합니다. 영등굿은 꽃샘추위와 함께 오곡의 풍류를 가져와 준다는 영등신에게 하는 굿입니다.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라 교통의 요지였던 신길동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모여 굿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늘 새롭게 좋은 일이 생기는 곳이란 의미에서 붙여진 신길이란 지명도 여기서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동묘입니다. 동묘의 본명이 동관왕묘입니다. 동묘에는 정말 동관왕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왕은 탕국지 관우의 별칭이고 죽은 관우는 어느새 왕이나 황제의 칭호를 받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관왕묘가 생기게 된 이유는 명나라의 장수 이오송이 조선 땅에서 외군과 싸울 무렵 이오송의 군대는 외군과 일진일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게 밤까지 이어졌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관우가 이끄는 신병들이 내려와 외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명나라 군사들은 관우의 사당 즉 관왕묘를 지을 것을 조선 정부에 요청했고 임진왜란 뒤인 1601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 동관왕묘가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당역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당역의 신은 귀신신으로 신당역 근처에는 수많은 점집이 모여 있습니다. 신당역 근처에 점집이 많아서 신당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점집은 옥상에 깃발을 꽂습니다. 흰색 깃발은 점을 보는 무당집을 의미하는데 흰색 깃발과 빨간 깃발이 함께 꽂혀 있으면 점 또 보고 굳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점집 갈 시간에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는 2024년 현대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